희철이네, 신동한 PC방! 우리 벌칙 경화하고 가자. 진 팀은 라면을 만들어서 냄새만 맡기고. 자, 갈게요. 진짜.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준비. 하나, 둘, 셋! 너네 제일 좋아하는 김치 육개장 신라면.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야. 엄마. 엘리트. 여기서 이겨야 돼. 무조건. 아, 진짜 안돼. 진짜 좋아. 못 참아.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주리 파이팅. 자, 야, 야, 야.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오, 야, 비해. 야, 쟤네 보이지? 저희, 저희 먼저 떨어져야 돼요, 선배님. 저희가 더 먼저 떨어져야 돼요. 야, 여기서 나나 신동이나 봉사이가 먼저 죽으면 패배의 원인이면 말 놓기. 아, 진짜 싫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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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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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오케이! 어디? 아! 이거 연기 뿌렸어! 야! 누가 연기 뿌렸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잠깐만! 치사해! 치사해!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잡아야 돼! 아! 헬프미! 헬프미! 아! 저 톡톡 틀어! 진짜! 한 번! 한 번! 한 번! 야! 너 누구야? 뒤에! 뒤에! 뒤에? 야! 너는 프로게이머라는 놈이 제일 먼저 주인다! 너무 잘해! 아니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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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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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거!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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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주리 혼자 남았어! 주리 혼자 남았어! 주리야 할 수 있어, 주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언니 왔어요? 주리언니 없는데? 뒤에! 너 뒤에! 너 뒤에! 너 뒤에 있다고! 아! 진짜요? 어? 쟤 살리고 있다. 빨리 빨리! 다시! 잠깐만! 잠깐만요! 누구야? 이건 저야예요? 감사해요. 분신이요. 아니였어. 야 이겼다. 저 킬 리스테어요. 킬 리다. 대박이야. 진짜. 왜 죽었어요? 야 진짜 너네. 쥬리야 둘한테 말 놔. 혼내. 야 너 왜 죽었어? 물어봐. 네가 프로게이머야? 시작. 너 진짜 프로게이머야? 진짜 프로게이머야? 신동한테 주비스 때려쳐. 시작. 주비스 때려쳐. 죄송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자 라면 들어올게요. 어떡해. 제일 괴로워. 먹어야 돼요? 아니 냄새만 맡아야 돼. 뭐 좋아해? 매운 거 좋아해요. 다행이다. 저거 안 걸려서. 자 앞에 뚜껑 따고. 냄새 여기까지 와. 아 가깝지 않아 다행이다. 오마이갓. 진짜 죽겠어. 진짜 죽겠어. 와 어떡해 봐. 방송 주비언니가 내 코에. 우와. 신난 거 봐. 진짜 싫어. 이거 시청자 분들도 본 적 아니에요?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바로 오랜만이다. 냄비에 물 올린 시. 냄비에 물 올린 시. 냄비에 물 올린 시. 선배님. 돈이 들어 ADAM 하나. Runner scripture. 저 진짜 Witness. 저 그 라면 최고. 야 너 왜 먹어. 네!!! 왜냐 아이돌도 아니고 주비스도 안 하잖아. 아, 그러네. 아이돌도 아니고 줄비스도 안 하잖아. 자, 앉아.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오래 버티거나 킬 많이 하거나. 이게 진짜야? 제일 MVP한테는 의자? 듀오백 의자 드립니다. 대박, 이거 줘요? 대박. 듀오백 의자를 드리고 못한 사람은 샌드백이 돼서 만든 거야. 듀오백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샌드백이 될 것이냐? 가장 먼저 일킬한 사람한테 헤드셋 주는 거 어때?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일킬한 사람은 헤드셋.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준비. 오케이. 하나, 둘, 셋. 마지막 게임이에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버텨야 돼. 오래 버텨야 돼. 사람 없는 데로 가서 일단 버티자. 네. 네. 오케이. Let's go. 지금 네 팀이나 여기로 오는데요? 선생님. 방향 바꿔, 방향 바꿔. 철로 가자, 철로 가자. 철로 가자, 철로 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우리. 여기 아무도 없지? 네, 여기. 명격했다. 아! 미안해. 싫어. 죄송해요. 마우스 버튼 자꾸 물려가지고 이게. 싫어. 너가 싫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무서워. 죄송한데 쥬리 자꾸 혼자 얘기해요. 진짜 무서워. 무서워. 어디 여태 여러분. 쥬리. 네. 어디 있어. 어떻게 무서워요. 쥬리 자꾸 혼자 얘기해요. 오. 저희. 저 여기로 가야 돼요. 링 안으로. 그냥 올라와. 저희 선배님 따라가야 돼요? 빨리 빨리.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와. 진짜 빨리 가야 돼요. 진짜 빨리 가야 돼요. 총 넣고. 이야, 막 있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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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 치열형이 내가 여기 있거든요? 죽기로 갈까요? 1분 남았어. 괜찮을 것 같아. 연희 소리 들리지? 난 소원이? 나는 오빠는 진정한 게이머라서 안 듣고 하잖아? 난 이 듀어백 의자에 진동으로 나는 게이머네. 옷이 쓰신데요? 연희 아까 안 봐. 무서운 거 한 번도. 감독님. 미안해 나 겁쟁이야 어떻게 해주리 뭐야 뭐야 왜 왜 왜 왜 대박 이거 뭐야 저기 사람이 있다 어디 어디 대박 세상에 2층에 사람이 있어요 야 수윤이 이리와 무서워 가만히 있어요 무서워서 가만히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에 사람이 있어 가만 가만히 뛰어 뛰어 아 진짜 수윤씨 할 수 없겠어 아 진짜 수윤씨 할 수 없겠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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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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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겠다 막겠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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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겠다 우와 엄마 괜찮아 우리 살아있어 우리 살아있지 아이씨 이거 하지 말라고 마우스 이 짜증이 없고 무서워 저기 지붕 위에 섰다 뒤에 있는 거야 쏼 지 expired 연희야 날 살려줘 아ㅔ... 어떻게 다른 거 무서워 무서워 아깝다 아깝다 으이그 와 언니 멋있어 자 이렇게 해서 우승은 희철팀 아니 우리는 그래도 나름 엄청 못 살았는데 진짜로 마지막 걔네 이겼으면 1등이었나 봐 얘네가 1등 했어 아 진짜요? 일본 프로팀이었대 일본 프로랑 못 떴대 NC 팀 NC 팀? 와 일본 프로랑 못 떴대 해야cell 자 그러면 MVP인 연희한테는 제가 헤드셋을 아아 잘 하면 못 떴사네 맞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sia원 lide 저희가 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게 특별히 저희가 주는 선물은 아이돌들에게 주로 좋은 이유가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다음 번 음악방송인데 이걸 차고 다음 건 음악방송도 이걸 차고 저는 오늘 너무 고생한 주니 에게 박수로 드리기 의자는 내 거예요 나 집에 갈 때 이거 타고 갈 거예요 매니저 보냈어요 집에 갈 때 이렇게 타고 그럼 셋이 가위바위보 그리고 주인은 정해야지 주인은 정해야지 안 내면 술을 해 잠깐만 죄송한데 주니는 한 게 없는데 왜 끼는 거야 잠깐 주니야 너 진짜 왜 이걸 보고 넌 좋잖아 주니야 이거 뭐가 보이는지 한번 해봐 해봐 시작 자 뭐 보여요? 이겨울스 뭘 보여요 지금? 희철우 선배 희철우가 보여요 자 셋이 너도 주니도 하고 대신 가위바위보 꼴찌 한 사람은 숙소에서 아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네? 진짜로? 못 앉아 못 앉아 가위바위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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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se 짜집니 너무 지인 저게 이거 받았잖아 이거 받았잖아 나 안 Twitter 주인은 수윤은 가운데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kay 바위 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는 뭐야 너는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아니잖아 자 수윤에게 의자를 드리겠습니다 수윤이 오늘 어땠는지 우리 수윤이는 앉아서 마주 왕처럼 가운데 앉고 양옆에 서고 수윤이 오늘 어땠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레전드 클럽에 나와서 제가 가위바위보 이겨서 의자 얹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가위바위보 이겼어요? 게임 싫어 아무것도 안 들어서 그냥 가위바위보 근데 생각보다 로켓펀치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서 깜짝 놀랐어요 역대급으로 잘했어 지금까지 나왔던 아이돌 중에 제일 잘했어 진짜 역대급으로 계속 앉아있어 자 쥬리 조금 아쉬운데 더 게임을 하고싶어요 아니요 쥬리씨는 이제 게임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쥬리 이렇게 손가락 접혀요 손가락 접어봐요 접어요? 게임도 접어요 게임도 접어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무대만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열심히 자 마지막 우리 쥬리 내가 준 캐셔스 버렸어 이 정도 버리면 아 버렸어 쥬리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진짜 않아요 도미잖아요 입고 다녀요 자 마지막 연이 어땠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게임 좋아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멋진 선배님들이랑 같이 게임 재밌게 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감사해요 뭐 잠깐만 멋진 선배님에서 망설였는데 멋진 선배님은 너무 억지로 울지는 않았어요 한참 생각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 함께해준 세 분께 자 큰 박수 드리면서 앞으로도 로켓펀치로 대박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쥬리 내꺼는 버리면 안돼요 희철이네 신동한 피시방 лиш flora 삶아 싹 치 스틱 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